오찌가 이사장이면 다야? 아니 후계사는 다냐고! 지금 똥꼬 저 자식이니 목숨줄을 틀어지고 있는 거라고! 육상부가 있죠? 성과가 없다면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죠. 니가 재단 쪽 사람인 걸 모르게 해달라. 선생님들, 제 차로 가실래요? 야, 이 새끼야! 쟤 누구야? 쟤 소극사 어디야? 희난푸든? 건방실만 했네. 우리 쫙 캐캐 묵은 옛날 일로 뒤끝 장녀라. 뒤끝! 여전하네. 주사연. 남자 얼굴 따지는 거. 뭐? 천천히. 여전히. 여전히.